XSFM XSFM입니다. P-O-D-E-R-A 브로콜리나마자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너드. 그 외에는 다른 장르로는 두 번째로 소개되실 땡지숙씨의 사연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이 우르르 어딘가에 몰려가면서 들을 수 있을 만한 사연들로 오늘 골랐는데 그 중에는 태교 장르도 있습니다. 보시죠. 너 키울 때 내가 어떻게 좋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 참 좋은 이야기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요파씨 애청자 땡지숙입니다. 오늘 좋게 만든 일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주어가 없죠. 누구의 목적은 없고 주어는 없을 땐 나예요. 보통. 그렇죠? 오늘 내가 좋게 만든 세상을 누구를 생략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포괄적인 의미거나 단순한 오타이거나 저는 동네 백수입니다. 그리고 임산부죠.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생명을 생산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무슨 10개월에 한 번 생산하니까 되게 게으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물이 10개월에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 엄마 바보다. 백수답게 집 밖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저의 비사회성과 비사교성을 우려한 남편의 강요로 보건소에 태교 교실을 신청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첫 강의였습니다. 먼저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먼저 아이의 태명을 묻더군요. 아기의 태명은 금봉이입니다. 이렇게도 짓습니까? 요즘? 태명이야. 본인들의 다 사연에 따른 거니까. 아, 그래요? 보통은 한글기름으로 태명을 많이 쓰시던데. 희망이, 대박이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단어인데 네. 금봉이는 나름의 사연이 있겠죠. 제가 수업에 지각해서 늦게 알았는데 다른 분들의 태명은 세련되셨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땡지숙 씨. 자신감이 없어요, 매사에.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소망이 튼튼히 이런 작고 귀여운 이름들이었습니다. 금봉이, 입에 딱딱 붙고 한 번 들으면 잊지들 않으시고 옛 땡고 간장 광고 노래나 개굴개굴개구리 같은 노래에 넣어 부르기 좋아 사랑하는 이름이었습니다만 불리는 사람의 입장에선 좀 부끄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들더군요. 불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생각도 이제까지 안 하셨다는 거죠. 지금 바깥 사람들한테 듣고 처음 알았다는 거죠. 뱃속의 아기가 금봉이 그러면 아... 이러면서 부끄러워. 그러니까요. 조금 더 웅크리거나 이렇게... 실제 이름은 아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한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경험을 위해서라도 태명을 막 짓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망신을 좀 당해봐야... 수업이 시작하고 강사님은 태교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태교를 해왔는지 질문을 하시더군요. 친숙한 태명 덕분이었던지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니까 되게 웃기는구나. 강사님의 금봉이 어머님 금봉이 어머님은 어떤 태교를 해왔나요? 네. 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저는 태교? 내가 그래서 뭐 했지? 그냥 제일 많이 한 거 말하면 되나? 웃긴데, 이거? 하고 내가 요새 뭐 했지? 그냥 제일 많이 한 거 말하면 되나? 이렇게 하고 게임이요 하고 답했습니다. 단답형 답에 익숙한 주입식 교육을 받은 저와 달리 강사님은 친절하게 어떤 게임이죠? 하고 더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제 강사님은 강사님은 그런 걸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거든요. 배 여기를 톡톡 치면은 아이가 거기를 발로 차게끔 하는 엄마와 아기가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게임을 하면서 소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발차기 영어로 뭐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임인 줄 아셨을 가능성이 높다. 강사님은 어떤 게임이죠? 라고 더 물으셨다는 거죠. 더 물으셨습니다. 순간 제겐 뭐? 위처3 지금 땡지숙씨 당황하셨어요. 저는 사실 위처3가 무슨 게임인지 모릅니다만 더 위처3입니다. 정관상 까먹으셨습니다. 위처3? 아니 잠깐 그건 임신부가하기엔 너무 잔인한 게임인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그거 말고 뭐 했지? 하는 다급한 기억의 되감기 속에 문득 떠오른 오버워치요.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저 근데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버워치로 퇴결을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명사수가 돼요. 아 그렇군요. 이 앞에 나와있는 다른 게임을 하면요. 검객이 되거나 마법을 부리는데요. 오버워치를 하면 총을 잘 쏘게 됩니다. 특히 머리를 많은 분들이 웃으시더군요. 왜 다른 임산부들이 웃었는지 아십니까? 땡지숙씨? 저 사람 롤하다가 초딩한테 쫓겨놨구만 이러면서 오버워치 칼았구만 이러면서 공감한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자 차라리 덜 유명한 위쳐쓰리가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네. 이후 강사님의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는가 절제는 되는가 아니 그게 굳이 강사님께서 그냥 강사님이 여성가족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닌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군요. 아니요. 게임에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미창과부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절제는 되는가 등등의 걱정오린 질문에 대답하고 앞으로는 안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다음에 아니 뭐 안하겠다 그래요. 하긴 거기서 시비붙으면 더 이상해요. 그렇죠. 질문은 다음 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동화책 읽기 동요듣기 파느질하기 등등을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초장에 망신당하는 걸 보고 준비한 거예요. 심지어 제 옆에 분은 수학에 정석을 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옛날 습관처럼 집합까지만 우리 아이에게 선수 학습을 시켜야겠어.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하다가 수열 행렬 방정식에서 포기 그렇습니다. 그 어머님도 무슨 쌍곡선이나 타원을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해달라고 요청해서 저도 바느질을 한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칼로 마귀를 찌르는 게 바느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야 되죠. 임신 중 가장 먹고 싶은 음식에 혼자만 술이랑 온다 파는 등 엇나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계속 이분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만 만약에 태균을 계속 집에 사시게 됐다. 그럼 게임하든지 영화 볼 거 아니에요. 드라마 털든지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여놔도 볼까? 잠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TV 보고 계실 거 아냐? 그리고 뭘 제일 먹고 싶어? 술 아니면 담배지? 못 먹게 하는 걸 먹고 싶지? 못 먹게 하는 것 중에 다른 짜고 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그런 거는 드시죠. 어느 정도는 술은 아예 의학적으로 진짜 못 먹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많이 자제를 하는 거고 짜고 맵게 이런 거 솔직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코루요. 솔직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마치 세렌게티 초원의 나무늘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저는 이 순간에 왜 나무늘보라고 쓰셨을까? 초원의 조금만 생각해보니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렌게티 초원이라는 곳이 동물들에게는 마치 제게 1, 2위 하는 대기업 같은 곳이에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근데 나무늘보는 원래 땅 위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신진대사가 가장 느린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제 이상형이죠. 먹을 일도 별로 없고 배설할 일도 별로 없고 소화할 일도 별로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늘보 이렇게 누워서 당근 아, 네. 그 동영상 유명한 거 호박 이렇게 먹다가 당... 어? 당근 아니네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거 보고 보셨어요? 진짜 웃기는데 이거 그런 삶이야말로 사실은 제가 원하는 삶인데 아무래도 엄마가 비사회적이고 비사교적인 백수라 제 아이를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는 게 약올라 죽을 것 같다며 출근하기 싫다고 밤마다 나뒹구는 남편의 인생 소원인 저의 재취업은 과연 가능할까요? 한동안 퇴교를 위해 바느질이나 하면서 요파 씨를 들어가겠습니다. 거짓말. 안녕히 계세요. 과연 요파 씨는 오버워치보다 퇴교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요파 씨 같은 거 많이 들으시죠? 그럼 배경으로 틀어놓고 요파이 오버워치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UMC의 웃음소리 정도가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하는 것 맞아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PS 집에 돌아와 슈크림을 한 봉지 사 먹는데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와서는 임신성 당뇨 재건받으러 오라는군요. 전체적으로 바깥 세상과 리듬이 잘 맞지 않으신 땡지숙 씨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봉지 가지고는 안 걸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덕용 뭐 이렇게 땡스트코 이런 큰 거 자식이 아니죠. 땡지숙 씨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당당하게 그렇죠. 우리가 이게 고등학교 때 게이머 생활을 할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이지 놀고 싶어 노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세상이 일을 안 시켜주는데 게임 좀 하면 어떠야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강사님이 물어보시면 위처 시리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위처란 남자 마녀입니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오버워치를 안 해봤는데 임신부로서 오버워치를 좀 어떻게 뭐랄까 태교적인 마음으로 하려면 가능할까요? 헤드샷을 안 한다던가 계속 약간 부상만 입힌다던가 그게 더 잔인한가 허벅지만 쏜다던가 뭐 이런 거 사실 원래 죽이는 방법 중에 제일 잔인한 방법은 늦게 죽게 한다고 그러면 계속 그냥 살게 두는 게 제일 잔인한 겁니다. 원래 메르시를 해가지고 힐을 계속 줄 수 있거든요. 그거 일반 몸빵이잖아요. 맨 앞에 선 놈 뒤에 힐러붙이기. 그거만큼 잔인한 취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만 피하시고요. 저는 임산부가 이런 오버워치 같은 FPS 게임을 즐기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FPS는 FPS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어큐러시거든요. 정확도. 그렇죠.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으로 그만한 게 없죠. 사람 뇌를 자극하는 게. 저는 아기 어머님한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태교의 기본 목적이 어머니가 뭔가를 집중력을 키우고 아이를 위해서 뭔가 좀 더 향상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두어 있는 게 최고죠? 어머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죠. 말 그대로 좋은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스가 많아야겠어요? 킨이 많아야겠어요? 간단한 걸 가지고 그래. 자 잘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광고 듣고 세 번째 사람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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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